오늘의 매물, 깔끔한 색상의 외부와 화이트 색감의 가구와 매트가 눈길을 사로잡는 카운티 캠핑카 소개합니다. 4인승으로 제작된 9년식, 짧은 주행거리와 깔끔한 내부를 자량하는 이 카운티 캠핑카, 장박가능한 카운티 캠핑카 옵션 및 판매가 안내입니다. 주행거리 89920km, 2009년식, 2021년 제작, 인산철 배터리 1120A, 인버터 3km, 한전충전, 주행충전, 태양광충전 1060W, 데바스토 에버5 온수난방 보일러, 맥스팬, 벽거리 에어컨, 개수대, 냉장고 170L, 전자렌지, TV, 욕실, 청수 400L, 오수 160L, 어닝,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내비게이션, 외부 샤워기, 자전거 캐리어, 물주입구, 외부정기인아웃, 전동어닝, 스카이라이프가 있는 모델입니다. 엔진 및 미션 오일 2개월 전 교체하였습니다. 판매가는 3,500만원입니다. 캠타요 매장에 방문하시면 다양한 매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캠핑카 살 땐 캠타요, 캠핑카 팔 땐 캠타요. 감사합니다.